2회차를 바로 갈게요 뭐야? 이것도 스킵돼? 어 나 이거 맵 저거 스킵돼서 처음 알았네 그냥 막 누르고 있었는데 저거 스킵돼서 처음 알았네 진짜 너무 너무 고소하고 있어봐 저거 스킵돼서 다가? 스킵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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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쒯 쒯 제발 좀 비켜줘요 아휴 쒯 일단 주는게 많았기 때문에 일단 주는게 많으면 솔직히 뭐 쉬운거죠 뭐 와 진짜 네오니 네오니 어 아 떨어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떨어졌어요 아 내 의식 아 내 의식 아 여기 날아서 가고 싶은데 날 만한 길이가 안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맞네 아 진짜 타이밍이 타이밍이 그냥 뛸까? 잠깐만 이거 이거 안 뚫리는 거야 이거 어휴 아 아 아 아 아 아 라 그냥 제가 깨울 수 있는 맵은 다 그냥 쉬운 거예요. 딱히 뭐 구분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야. 아. 다시 내려와줘. 뭐야. 아 시간도 없네. 잠깐만 뭐지. 오씨 잠깐만. 1초밖에 안 남았었어요 방금. 전혀 근데 꼬리인이 안 보였는데. 뭐지 문을 들어가야 되나. 뭐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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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뛰어. 아. 아. 셰. 당연히 안 뛰지. 아. 한 번. 스핀 점프 한 번 더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 아 아 이거 요구실 타는 게 빠른 거 맞나 이거? 아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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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들어가는 게 일단 좀 난 거 같고요 요시는 안 타봐야겠어 요시를 타면 요시를 버리고 한 번만 벽차기를 해서 넘어갈 수가 있어서 비슷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아 쉣 그니까 저렇게 그냥으로 가면은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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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아 그 참 하아 당연히 이게 좀 느리겠지 아 거기서 거긴듯 아 아 쉣 하 이거 또 막아놨네 또 아 아 근데 문을 들어간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문 들어가고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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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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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런게 가졌어야 되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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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못 넘어가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거짓말 아, 왜? 아.. 방금 좀 꼬였어요. 근데.. 아.. 아.. 꼬였어. 한 번 꼬였어. 한 번. 아.. 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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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이번엔 깰깍인데. 여기서 미끄러지질 많으면. 아.. 아까보다 더 느려? 이게? 뭐지? 아.. 씨.. 아.. 꼬여.. 아.. 꼬여.. 으아.. 으아.. 마.. 으아.. 에이헤이 에이헤이 아우 아 저게 스패를 한번 해가지고 아마 더 늦을텐데 지금 아 살짝 미끄러졌어 아 됐다 어어 아 살짝 미.. 더 안좋았는데 됐네 뭐지? 32초 005야 나 네비 30초인데 제한시간이 아 더하나? 좀 위로 올라간 뭐있나본데? 아이고 나 죽었다 아이고 살았다 아우쌰 빨리가지 않으면 답이 없구만 아 아 왜 안 던져? 아이 드럽게 안 던지네 아 여기 문 들어가는거구나 오케 알았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로 가는건데 아 아 아 아 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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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빨라도 문제야 뭐 오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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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아 아 히점블럭이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히점블럭이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히점블럭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어요 히점블럭이 으 아 히점블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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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깜짝이야 뭔가 히든 블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에 제가 보기엔 버섯 주지 않을까요 법사가 너무 많아 빨리 빨리 아 법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되긴 하겠다 법사가 저길로 텔포한다는 가정하에 아 여기 좀 빡센데 아우 깜짝이야 아아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아, 여기 무조건 꽃을 먹고 내려와야 되는구나. 제발, 제발, 점프점, 제발. 아, 미쳤는데 여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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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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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법사 두 마리 죽였다. 아 법사 또 나오네. 아 제발... 미친... 아 스프링 또 가져올 생각 안 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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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만... 이제 법사 따윈 필요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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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케이 알았으 알았으 버섯 먹고 다시 올라가서 저기 문을 한번 들어가보죠 아 타이밍 놓쳤는데? 다시 하자 아 안들어가지는거 같은데? 잠깐만 안들어가지는거 같은데? 아 안들어가지는거 같은데? 잠깐만 아이씨 그러면 저기가 정답인가? 음 살짝 제가 왼쪽에다가 받긴 했는데 아 확신을 못하겠네 확신을 못하겠으니까 한번 더 확신을 못하겠으니까 한번 더 아아 또 이번에 살짝 오른쪽에 있었는데? 근데 들어가지는 파이프였으면 아마 웬만하면 들어가졌을 것 같죠? 아이씨 아이씨 그냥 한 목숨 날 뻔했네 하이씨 여기 그냥 못 넘어가나 아.. 아이 미친 아! 아.. 맵이 뭐 이래? 아..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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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야? 아, 쉣 쉣 아, 나 아, 각이 안 나오는데? 아 아, 쉣 좀 이쪽으로 와주지 않을래? 좀만? 좋아좋아좋아좋아 아 아하 아 아이, 뭐, 확신을 못하겠어 젤을 잡는다고 열쇠가 나왔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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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제가 이런 맵 별로 안좋아합니다 이런 맵은 제가 보통 스킷도 많이 하는데 cem 짠 실망 잠정 어, 그거 괜찮은데요? 대포타고대 옆으로 가는거? 그거 괜찮은데? 사실 꼬린 지점은 여기 맵에 있거든요. 아뇨, 사라지네. 대포 한마리 안나왔어. 아우, 근데 이거 두 마리 다 밟기가 빡세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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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어우, 깜짝이야, 씨. 아아! 나이스. 아, 왜? 왜? 아,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밟기가 싫어요. 아아, 하필. 하필. 오른쪽을 보고 있네.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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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야stre키치 아냐? 아..여깃네? 아까 내가 잘못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쳤나보네? 완전 쳤는데 왜 열쇠가 안들어왔어 아 여기까지 안맞으면 완전 베스트인데 아 여기 톱니였나 아 더 오른쪽이야? 편박자 쉬고 아 잠깐만 잠깐만요 시간이 없는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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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제..장.. 아우.. 되게 오른쪽이네.. 아.. 진짜.. 아.. 설마.. 설마 이번에 가나? 아.. 근데 또 포탄이 좀 밑이야.. 왔어 왔어.. 여기서.. 여기서 안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안 맞아야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길을 비키시오 길을 비키시오 이제 한 대 맞아도 돼? 뭐야! 안 밟히네 큰 상태로 오니까? 예스! 어쨌든 간 깼습니다. 이거는.. 뭐 퍼스 클리어이기도 한데 아마 기록도 안 깨질 거야.. 웬만하면.. 안 밟힝.. 예스.. 안 밟힝.. 안 밟힝.. 감사합니다.